안녕하세요. 오늘 경매 물건 현장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입니다. 본 물건은 화곡 4동과 등촌 2동 모아타운 추진지역 안에 들어오는 현장이고요. 인근에 초중고등학교가 도보 가능한 거리에 있고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버스를 이용하면 9호선 등촌력과 5호선 목동력 이용이 가능하고요. 사용승인 2015년 6월 29일 전역면적 14.52평 방 3개 욕실 2개 구조의 3룸 빌라입니다. 승강기 설치되어 있고요. 1층은 필루티 주차장 2층부터 5층까지 다세대 공동주택입니다. 본 물건은 5층 중 2층에 있는 세대이고요. 현장 확인 결과 대학력 없는 미상임차인이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물건 분석 및 시세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문호 23 타경 10만 7153번이고요. 매각기일은 6월 27일입니다. 소재지는 서울 강서구 등촌동 572-5, 대립 나온젠나 201호고요. 물건 종별은 다세대빌라입니다. 대주권은 8.79평, 전용은 14.53평, 감정가가 2억 9100만원이고요. 현재 1회에 유찰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은 다음주 목요일날 27일 매각기일이 잡혀있는데요. 아무래도 허그 쪽에서 입찰 참여가 높은 그런 물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 관심을 갖고서 낙찰을 원하시는 분들은 허그 쪽의 낙찰가율에 대한 패턴을 어느정도 파악하시고 입찰에 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물건의 내부 도면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해당 물건이 201호 물건이고요. 내부 구조를 보시면 방 3개, 욕실 2개 구조의 스리룸 빌라입니다. 지금 거실과 방 쪽이 확장형 바이코니로 해서 확장을 했고요. 지금 주방을 보시면 D긋자형 주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요. 현재 임차인이 지금 보증금 2억 9,500만 원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고요. 해당 물건도 허그 쪽에서 대학력 포기한 그런 물건입니다. 보면 주의사항을 보시면 대학력 포기 확역서가 제출된 물건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미배당 금액은 따로 인수할 필요가 없는 물건입니다. 다만 해당 물건에 지금 미상 임차인이 거주 중인 걸로 확인이 되는데 보통 허그 쪽 경매 물건으로 이렇게 미상 임차인들이 깔세식으로 주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부분은 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22년도 12월 13일에 전입이 되어 있다고 현황 조사는 나오긴 하는데 임차인들이 단기로 들어가는 임차인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임차를 안 할 수도 있고요. 현재 또 다른 임차인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등기사항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 물건도 국빌라 동시권으로 진행됐던 물건인데 전입이 20년도 8월 7일에 전입을 했고요. 소유권은 8월 20일에 이전이 됩니다. 거래가액은 전세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이전이 된 물건이고요. 소유권은 박땡땡 주택으로 해서 법인 주택으로 넘겨진 물건이죠. 그렇게 동시권으로 진행된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입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위치를 보면요. 지금 9호선 등촌역과 5호선 목동역 사이에 위치한 빌라입니다. 그래서 등촌역과 목동역을 가기 위해서는 버스를 이용해야 되겠죠. 버스를 이용해서 9호선과 5호선을 이용 가능하겠고요. 보시면 역세권에 있는 빌라는 아닙니다. 행정교역사 등촌 2동에 있지만 화곡 4동과 맞물려 있는 위치에 있죠. 지금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렸겠지만 해당 물건이 지금 모아타운 C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거든요. 타운 C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고 모아타운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근의 학교를 보시면 지금 가까운 거리에 대일고등학교가 있고요. 우측으로는 강서고등학교, 영도중학교가 있고 좌측으로는 한강고등학교, 신정고등학교, 서울신곡초등학교가 더보 가능한 거리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곡 4동 쪽의 주민센터랑 좀 인근에 있고요. 보시면 인근의 시장은 화곡 남부 골목시장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목동과 접혀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목동 상권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죠. 우측으로 보면 목동 시장도 가까운 곳에 있죠. 그래서 남부 시장과 목동 시장 중간에 위치해 있는 거리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물건에 대한 거래 내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의 디스코 사이트를 통해서 거래 내역 한번 살펴보게 했습니다. 저희 전역 면적이 48.02제곱미터고요. 지금 거래 내역을 보면 2억 8,600, 2억 9,800, 2억 9,500 정도로 거래가 되어 있고요. 사실 이 금액대는 거의 전세 금액이랑 같은 금액대로 동시권으로 진행됐던 물건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 정도 금액대에 거래가에 찍혀있다.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게 15년도 때 3층 물건이 2억 3,300만 원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 물건에 대한 가격이 분양가가 2억 3,300 정도 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세가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정가가 2억 9,100만 원이고 2억 후반대에 지금 금액으로 거래 내역이 나와있다는 건 참고하시고요. 실제로 시세도 지금 현재 2억 후반이 넘는 3억에서 3억 초반 정도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따가 네이버 물건을 살펴보면서 파악해 보시고요. 일단 금액은 동시권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금액대는 낮지 않은 높은 금액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해당 물건지에 지금 네이버 물건이 나와있는데요. 지금 같은 물건은 이제 부동산 두 군데에서 올렸죠. 내부 사진을 한번 잠깐 참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저 해당 물건 바로 옆에 있는 호실의 사진이고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방색이 역시 두 개의 구조고요. 이거는 이제 거실 쪽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쪽이 이제 황간 쪽인데 중문을 설치할 수 있는데 중문을 잠깐 떼었거든요. 보시면 중문 보이시죠. 중문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빌라입니다. 그리고 주방은 D긋자로 되어 있고요. 환기창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용도실 쪽의 모습이죠. 중간방의 모습입니다. 이거 안방 쪽의 모습이고요. 이건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보시면 해바라기 수전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이제 공동 욕실 쪽의 모습이죠. 여기 현관 쪽의 모습이고요. 지금 이쪽이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신발장이 되어 있죠. 이렇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근의 시세를 잠깐 보면요. 네 보시면은 아까 저희 해당 물건지는 3억 3천원 효과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지금 금액이 3억 6천원 정도 또 올라와 있는 물건도 있네요. 이게 지금 17년식의 빌라고요. 평수는 17평입니다. 지금 효과가 3억 6천 정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를 보면은 이것도 3억 6천 되어 있네요. 효과가. 이것도 17년식의. 평수는 17평. 그리고 인근의 또 하나 물건을 보면 이게 지금 1억 7천 지금 효과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건 한번 시세랑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물건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15년식의 빌라고요. 1억 7천 올라와져 있는데 이거 잘 살펴보시면 건축물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근생 빌라죠. 근생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와 있는 물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근에 보시면은 여기 좀 2억 8천짜리 물건도 있는데요. 이건 금액을 천만원 올렸죠. 지금 최근에 이 화곡 4동과 등촌 2동 쪽에 투자자님이 이제 실거주 하실 분들이 좀 몰리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높아진 부분도 좀 있고요. 아무래도 모아타운 추진이라는 이런 호재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약간 올라가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인근의 빌라 시세가 지금 2억 후반에서 3억 6천까지 호가가 되어 있고요. 저희 해당 물건도 현재 3억 3천 호가가 올라 있죠. 물론 감정가보다 좀 높게 지금 호가가 올라 있고요. 이 물건을 아마 지금 27일날 입찰 길이 잡혔는데 아마 허그 쪽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아마 2억 7천대로 아마 입찰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정도 금액대 입찰이 예상이 되고 그렇게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어느 정도 가격대가 좀 높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장 파악 꼭 필수로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나와 있는 호가의 시세랑 현지 부동산에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시세랑 한번 크로스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